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움직임을 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비판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이병훈 의원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 된 강한 민주당이라면서 신당 반대,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이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절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도 규탄문을 내고 이낙연 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며 민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 행위이자 당원을 배신하는 저급한 욕망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